수능 영어 1등급의 런닝메이트 영태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고2 모의고사 이번에 11월 모의고사 좀 나이도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번 해설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았어서 선생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정말 어려웠던 문제일주로만 컴팩트하게 한번 해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어려웠던 탑10 먼저 천천히 소개를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오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은 그렇죠? 70%에 육박한다라는 거는 고2 모의고사에서 흔한 일이 아닌데 굉장히 높은 오답률을 차지하고 있는 어휘 순서배열을 이렇게 나란히 난이도 높게 가져간 것은 이번 수능에 그런 난이도를 많이 반영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문장사입도 어려웠고요. 그리고 요양문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은 어휘 여러분들 제일 많이 틀렸던 어휘와 왜 틀렸는가를 살펴보면서 이 순서배열 위주로 오늘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줄 겁니다. 오른쪽이 이제 빈칸초론이라든가 장문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게 있지만 좀 더 집중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휘문맥부터 보게요. 자 오답률 71.8% 정말 역대급 어려운 어휘문맥이었는데 자 어휘문맥을 풀 때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 번호, 각 번호에 있는 어휘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다. 이 쉬운 어휘가 앞뒤 맥락에 잘 어울리게끔 쓰이고 있는가 즉 해석이 돼야 답이 나온다는 거 자 그럼 내용을 해석을 해봐야 우리가 답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카운트 쉐이딩이라는 것은 일종의 과정인데 옵티컬 플래트닝 하는 과정이래요. 그래서 옵티컬이라는 것은 이제 시각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고 플래트닝은 평평하게 하는 거니까 시각적으로 평평하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야. 그죠? 어 그리고 이 시각적으로 평평하게 하는 과정이 일종의 카마폴라즈를 제공한다는 거지. 카마폴라즈라는 것은 뭐예요? 어 일종의 우리 몸을 숨기는 거 위장이죠 위장 그래서 동물들에게 위장을 제공해주는 거에요. 그래서 카운트 쉐이딩이라는 개념이 뭔지 몰라도 돼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즉 흐름에 맞게 쓰이고 있느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불빛을 일루미네이트 하면은 일루미네이트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빛을 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불빛을 쏘면은 그 오브젝트 대상이 위에가 가장 밝게 되죠. 그쵸? 상식적으로 이게 맞잖아요. 어떤 사물이 있고 거기에 빛을 쏜다 그러면 당연히 윗부분이 밝은 거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이 물체의 색깔이라는 것은 그래서 점점점점점점 어두워지는 게 아래로 갈수록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문맥에서 위에가 가장 밝다는 게 맞으니까 밑으로 갈수록 어두워지는 것도 당연히 맞는 거지. 그치? 얘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시고 이 쉐이딩이요. 이렇게 쉐이딩이라는 것은 이거 그늘진다는 얘기죠. 일종의 그 물체에 깊이감을 준다 이거야. death. 그리고 뭐 한다는 거야? 그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물체를 구별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거지. 그치? 여기가 밝고 밑에는 까맣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소묘 같은 거 하면 밑에 이렇게 까맣게 그리잖아. 그치? 그거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피감을 준다는 거 너무나 적절한 흐름이잖아요. 그러므로 자 여기 중요한 게 이제 even if 절이 싹 나오네? 자 여기서 다른 것보다 even if의 이런 쓰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었느냐가 샘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 자 이분이 풀었다는 거는 비록 뭐뭐 읽지만 해서 여기까지 어떤 속성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여기가 예를 들면 플러스 면 여기는 마이너스 개념이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앞뒤의 맥락에 있어서 얘는 속성 차이를 두는 연결사다. 그치? 그래서 이 동물이 정확하게 그치?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유니폼리하게 아주 일정하게 그치? 일정하게 같은 색깔이라고 하면 이게 정확하게는 이제 여기서 끊겨야 되네요. 그치? substrate 그 밑에 있는 것과 이 거의 단어가 밑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밑에 있는 것과 그게 색깔이 만약 동일하다고 하면 그것은 쉽게 보이게 될 것이다. 뭐 할 때? when illuminated 그게 딱 빛을 쏘아준다. 그거 한다면 그쵸?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빛을 쏘아주면 쉽게 보인다. 왜? 이게 물체에 깊이감을 주면서 눈에 띄게 해준다면 맞죠? 그럼 여기서 흐름상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건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일정하면은 할지라도 그쵸? 일정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이제 눈에 잘 띄게 될 수 있겠다. 쉽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좀 이렇게 마이너스한 그쵸? 잘 안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게 빛을 쏘면에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진 상태다. 이렇게 흐름이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약간 정답 스포를 해버렸는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러나 더 어둡대요. 그들의 밑에 쪽이. 그러니까 밑에 쪽이 더 어둡다라는 거지. 그쵸? they are below. 그러니까 밑에 쪽보다 위에 쪽이 더 어둡다. 그러니까 위에 쪽이 더 어둡게 얘네들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맞죠? 그래서 걔네들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빛을 받았을 때 더 어둔 이 등짝이 밝아 보이게 되겠고 그쵸? 그러니까 이 뒤쪽 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쪽 라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더 밝은 배 쪽은 좀 더 쉐이드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빛을 써면 위에가 더 밝아지고 밑으로 갈수록 이제 깜깜해지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근데 이 동물들 자체가 위에가 그래서 더 깜깜하고요. 그쵸? 더 어두운 색조고 밑으로 갈수록 밝은 색조죠. 이건 사실 햇빛을 맞으면서 또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몸이 타니까요. 맞죠? 그렇게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두운 위에 쪽은 빛을 맞긴 하지만은 밑에 배 쪽보다 더 밝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네. 그쵸? 자, 그래서 이 동물이 그러므로 appears to be 많이 나오죠. 뭐뭐인 것 같다. 심투부정사처럼. 그래서 같은 색깔 하나의 색깔처럼 보일 수 있겠다. 그리고 쉽게 blends in 섞여 들어갈 수 있겠다. 아래쪽과 섞여 들어갈 수 있다. 그치? 집안과 그 얘기하는 거네. 그치? 맞는 얘기죠. 그쵸? 왜? 하나의 색깔로 보이지. 왜? 어두운 등쪽 위쪽은 빛을 맞아서 색깔이 좀 더 밝아지고 그리고 아래쪽은 빛을 덜 맞아서 어두워 보이는데 얘가 밝은 쪽이니까 이제 그 색감 자체가 동일해지는 거죠. 빛의 밝기가요. 맞죠? 이거 너무나도 맞는 얘기를 한 것이고 자, 그럼 얘도 문제가 없고 지금 보면은 1, 2, 3번 쭉쭉 잘 넘어왔습니다. 맞죠? 자, 뭐 답은 사실상 나왔지. 자, 이 패턴 이 색깔의 패턴인데 패턴과 그 다음에 카운터 쉐이딩의 패턴이 얘기가 되고 있네요. 이 패턴이 비주얼 임프레션 같은 것들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 카운터 쉐이딩을 불리는 이 색깔의 패턴이라는 게 강화한대요. 이 비주얼 임프레션 눈에 이제 어떤 임프레션이라는 것은 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각적 인상을. 그렇죠? 그 모양을 더 잘 보이게 해준다라는 거야. 이게 맞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모여서 앞맥락에서는 이게 단일한 색깔로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뭐하되 쉽게 섞여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지. 위장이 되게 만든다는 거잖아. 맞죠? 위장이 되게 만드는 건데 이게 잘 보이게 더 만들어준다? 강화한다? 이게 지금 속성이 반대가 돼버렸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것이 그 동물들이 백그라운드가 섞일 수 있게 해준다. 이 뒤에서 아예 쇠기를 봐왔지. 다시 똑같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번만 딴소리하고 있는 건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 인상을 약화시킨다거나 숨겨준다던가 이런 말이 들어갔어야 더 적절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카운트 쉐이딩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속성 잡기만 딱 됐으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 3번이 좀 매력적인 오답 자리가 되겠다. 여기로 손이 많이 갔고요. 4번 고른 친구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어떤 친구가 있냐면 리인프레스를 몰라서 틀린 애들도 있긴 합니다. 만약에 지금 2학년 모의고사인데 내가 현재 이제 3학년이 되는 입장에서 리인프레스를 모르고 있다. 이거는 경각심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가 아직 안 되네. 얘는 거의 고위 수준의 단어입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쌤이 순서배율 위주로 보기로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쌤이 이걸로 가지고 왔습니다. 쌤이 이제 강의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자 이번에 평가원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뭐 저번에 작년에 이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 순서배율류 문장 삽입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이 대명사, 지지사, 연결사 등의 언어 장치를 학습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걸 학습을 하고 문제를 풀라는 거는 이걸로 단서들을 깔아주겠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이 순서배율, 문장 삽입 소위 말하면은 우리가 간접 쓰기 유형이라고 하는 이 유형들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실하게 갈라줄 거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를 풀 때마다 이 안에 힌트가 없는가 이 안에 힌트가 없는가 이걸 계속 봐야 된다고 그냥 해석만 해가지고 짜놔주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The right to be forgotten 잊혀질 권리는요. 권리인데 구분되는 권리래요. 그렇죠? 근데 또한 관련이 있기도 하네. 뭐와 이 프라이버스에 관련된 권리랑 그래서 프라이버스에 관련된 권리라는 것은 뭐 나의 어떤 개인 나의 개인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럼 권리랑은 관련이 있으면서도 구별이 되는 아이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 이 권리 두 개가 있는데 다른 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 두 개를 지금 대조를 해주겠다. 이런 흐름인 거지. 대조를 해주겠다. 자 그래서 the right to privacy is among other things. the right이래요. 자 그래서 프라이버스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권리냐면 정보에 대한 권리인데 전통적으로 여겨지는 거래요. 보호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어야 되는 그런 권리다. 그렇지? 여기 권리 설명 한번 했어? 자 프라이버스에 관련된 권리를 설명했다고. 자 그 다음에 쌤이 얘기했죠. A 먼저 가지 말고 B랑 C 첫 문장 봐서 먼저 연결대를 찾아야 된다. 근데 B에서 뭐라고 얘기해? 자 이 처지 권리는 대조적으로 자 이게 지금 일단 힌트가 된다고요. 아까 뭐가 힌트가 된다고 그랬어요. 연결사 그렇지? 대조적으로 얘기했잖아. 대조적으로 이 얘는 적용될 수 있대. 정보에 그러니까 얘 지금 설명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 얘로 설명 넘어가면서 대조적으로 너무나 완벽한 연결 이름이지. 그렇지? 자 이것들은 has been in the public domain 이것이 정본데요. 보통은 이제 공공들에게 공공의 영역에 있는 정보로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대 개념을 설명을 해주고 있다. 대조되는 개념을 반대 개념이라고 보다는 그래서 여기 첫 줄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고 C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얘입니다. The reason 이 정관사를 붙였다는 것은 앞에 이 명사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 그 이유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이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지지를 할 이유에도 불구하고 라고 얘기하면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줘야 된다고 근데 안 나왔잖아. 그래서 얘가 먼저 나오면 안 돼요. 지금 그럼 100% B네? 그럼 벌써 5 대 5네? 맞아. 벌써 지금 5 대 5야. 이게 5답률이 이렇게 나올 만한 문제냐고. 아닐 수 있다. 자 물론 보통 어디서 들냐? 첫 문장 골라놓고 그 다음에 들립니다. BAC, BCA에서 자 근데 여기서 지금 C의 The reason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까지 계속 힌트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 다음에 연결될 I까지만 맞춰내는 부분에서 자 그러면 이 이유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네. 맞죠? 그래서 어쨌든 자 이 이처질 권리는요. 자 널리 포함하는데 개인의 어떤 권리인데요. 영원히 영원히 규정되지 않을 권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정보에 의해서 특정한 시점에 자 그래서 보면 이것에 대한 정의를 계속 그냥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보면 C의 이유가 아직 안 나왔다고 뭔가 이유가 나와줘야 된다고 근데 B는 그냥 이것에 대한 정의만 하고 있잖아. 타당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타당성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나오겠어? A에 나오겠지. 봐봐. 자 그래서 한 동기가 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한 동기가 있는데 동기는 개인이 자 움직이게 하는 게 있다라는 거야. 그들의 삶에서 그렇죠. 그리고 얘가 규정되지 않게 되게 해준다라는 거죠. 특정한 이벤트라든가 기간 동안 그들의 삶에서 여기에 지금 동기를 딱 던지면서 이유를 주잖아. 이제 마치 예시 쳐주잖아. 그것이 오랫동안 인지가 되었습니다. 몇몇 나라 예를 들면 UK나 프랑스 같은 데에서 거기서는 과거의 범죄자의 어떤 그 컨벡션 같은 것들이 Should eventually be spent and not continue to affect the person's life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소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쓰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라는 거야. not continue to 나중에 삶까지 그래서 범죄를 져지내와서 계속 범죄자 탁지가 붙어있으면 사용을 못할 거 아니야. 이걸 숨겨준다. 이건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동기를 줬잖아. 이유를 줬잖아. 그럼 이제 The reason이라고 연결을 해주면 된다고. 됐죠? 딱딱다.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쌤이 얘기하지만 지금 2학년 때까지 계속 모의고사가 점수가 안 나오고 이렇게 오답률이 높은 이유는 뭐냐. 뭘까요? 너무 내신만 하고 있어서 그래. 우리가 지금 너무 내신 준비만 계속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 문제 푸는 방법 이런 어떤 감 같은 게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학년 올라가서 필요하고요. 본인이 이제 정식 파이터 할 거다. 라고 하면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좋았어. 여기까지. 그리고 31번 쌤은 얘가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 오히려 얘가 오답률이 좀 더 낮은데 자 볼게요. 자 경제학자들에게 어떤 경제학자냐면 성공하는 경제학자야. 자 알아내는데 누군가의 사람의 선호 선호의 구조에 대해서 그래서 이해를 하는 건데 이게 추가 설명을 하는 거죠. 대시로 만족감이라는 게 어떤 물건을 갖다가 소비를 하는 것에서 얻어진 만족감이 더 큰 것인가 다른 것들 다른 것의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앞에서 얘기하는 Certification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큰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고 또 호불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동명사가 나오면서 여기서 주절입니다. 설명을 하는 거죠. 행동들을 어떤 변화라는 용어로 설명하는 건데 이게 뭐에 근거를 두고 이런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냐면 좋은지 싫은지 호불호 얘기하는 거죠. 좋은지 싫은지에 대한 근거로 설명한다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Explaining Behavior를 행동을 호불호 그러니까 지금 어떤 변화 행동에 어떤 변화를 있어서 이걸 그냥 호불호만으로 설명을 한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얘에 대해서 마이너스하게 가져가는 내용이네요. 맞죠? 자, A 버리고 B, C 보시면 자, 예를 들면은 주장을 한다면 예를 들어 주장을 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을 했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근거를 따라주는 논증을 치는 B는 여기서 흐름이 적절해 보이네요. 일단은 더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예시로 똑같은 설명을 하면 무조건이야. 얘는 지금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 맞지? Baby Boom 아이가 팍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Baby Boom 아이가 팍 줄어드는 거야. 그렇죠? 자, 감소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자, 이런 증가로부터 오거나 또는 감소로부터 오는데 이 대중들의 내재들이 있는 선호 선호의 위아래. 그렇죠? 선호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서 아이를 많이 낳기도 아이를 안 낳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인다. 이거 호불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호불호 내용. 그렇지? 뭐보다는 어떤 가격 예를 들면 상대적 어떤 가격 비용 같은 것들 그렇죠? 뭐에 대항하여? 이런 어떤 꾸준한 어떤 선호도라는 그런 배경에 대항하여. 또는 아니면 장소라던가 그치? 사회과학자들이 이런 것들이 장소가 아니고 사회과학자들 이런 건 주장을 한다 이거네요. 여기는 지금 도치가 됐습니다. 오랜만이네. 그래서 이런 unsound position 안에 있는 social scientist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보면은 이 호불호에 따라서 그치? 호불호에 따라서 지금 이 출산율이 증감을 한다라는 거 그치? 이거에 대한 설명을 했고 이게 이제 문제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은 여기에서 얘기했던 주체 그쵸? 호불호에 따라서 어떤 행동 변화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예시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둘 수가 있는 애지 근데 C가 더 적절할 수 있어 그럼 C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근데 여기에도 힌트가 있을 수 없었어. C의 힌트 찾아봐. 있었잖아. 그치? 뭐? 이거 쓸 수 있어야 돼. 어? 이거 뭐 쓰면 안 돼. 앞에 우리가 더 reason만큼이나 such an argument를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자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이러한 주장이 나와야 된다고. 뭔가 주장을 해야 되는데 주장했어 안했어? B에서 했잖아. 그치? to argue 했잖아요. to argue 해서 argument으로 넘어온 거지. 너무나 적절하죠. 그쵸? 그리고 birth rate 얘기했잖아. 그치? birth rate에 대한 이러한 주장이야. 이것도 주장 아닙니까? 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출산율에 대한 주장을 했어야 돼. 근데 여긴 출산율 얘기를 아직 안 했잖아. 예에서 했잖아. B에서. 그치? 출산율에 대한 주장을 여기서 쳤고 그 다음에 여기서 such an argument about birth rate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가져가면 가능하네. B에서 C가 너무나도 연결거리가 좋네요. 그쵸? 자 이게 같은 건데 말하는 것과 같다. rise and fall in mortality. 사망률의 증감이 어디에 지금 영향을 끼치는 거냐 뭐에 기인하는 거냐 이런 증가인데 그 내재되어 있는 그 죽음에 대한 어떤 변화 그 죽음에 대한 어떤 갈망의 변화 내가 죽고 싶으면은 사망률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죽고 싶으면 사람들이 안 죽고 싶으면은 사망률이 낮아지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병에 많이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전쟁이나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거를 설명하고 같다. 그래서 이걸 비판론적으로 가져가면서 흐름이 예를 갖다가 추가 설명을 하는 논증의 글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수익과 바로 가격 그치? 그런 비용의 변화라고 여기서 지금 주장을 했다. 다음에 A에서 이게 인컴이 증가했을 때 또한 예시 첫 주장 예시 주장 예시 논증 똑같이 하고 있다. 주장 예시 주장 예시 완벽하네. 그치? 틀린 문제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쵸? 되게 간단하게 그냥 슥슥 풀리고 쌤은 답을 알고 있는 생각에서 맞췄잖아요. 쌤도 이렇게 풉니다. 지금 이런 거 활용해서 푸는 거예요. 나 이거 문제 풀 때 그냥 아 내용이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적절한 것 같구나.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요. 쌤도 여기 지금 search an argument가 있네 그럼 argument가 나와야겠네 주장하는 게 여기서 변화에 대해서 여기 예시를 쳤으니까 여기서 앞에 주장을 했겠구나. 이렇게 푼다고요. 지금 연결사들이 for instance search an argument 여기서 for example 아니면 이렇게 지시어 search 이런 것들을 계속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순서별 맞출 때 알겠지? 이거만 딱 익히면 돼. 어려운 거 없어. 얘 다음에 PC 보고 첫 줄 보고 맞추고 그 다음 거 맞추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3학년 것도 똑같이 풀면 돼요. 다만 이제 독해력이나 어휘력이 더 플러스 알파 돼야 되겠지. 너무 오케이. 자 문장 삽입. 자 이제 이 정도 연습했으면 여기에서 힌트 잡을 수 있어야 돼. 뭐 잡아야 돼? 잡아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 힌트가 무려 3개가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3개. 딱 딱 딱 찾을 수도 있어야 돼. 3개. 자 잡히나요? 그 힌트만 활용할 수 있었다면 이 문제도 맞출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3개. 힌트. 공개. 1. This. This. 그치? 자 그것이 그것이 나왔다라는 거 그것이 앞에 있어야 돼. 이게 지금 가져진 적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야 돼요. 지칭할 수 있는 게. 그 다음 This. 이것을 한대. 이것도 나와야 되네요. 근데 이것을 너의 Taste Birds를 인지시키게 함으로써 그래서 너의 이 미래 같은 거죠. 맛을 느끼는 보여서가 있는데 얘가 인지하게끔 만들므로써 이걸 한대요. 그쵸? 이러한 맛들을 그러면 이러한 맛들이 나와야 되네. 그치? 그래서 bad 나쁘게 그리고 약간 역겹게 느끼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역겹게 느끼게 만들므로써 이것을 한다라는 게 대충 뭔지를 여기서 찾아내야 된다. 이거지. 그럼 그 자리가 답이야. 이 3개가 다 나오고 나서 이 3개가 다 나오고 나면 넣는 거야. 여기 3개 중에 하나만 나오거나 2개만 나오거나 3개가 다 나와야 돼. 이런 얘기를 넣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잡으로 서러 갑니다. 오케이. 범인이 누군가. 자, 자연 세계에서는요. 만약에 어떤 동물들이 식물을 먹는다면 근데 이 충분한 암티네티루엔스라는 것은 영양을 섭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질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To make it feel unwell. 이게 되게 좋지 않구나라고 늦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그걸 먹지 않아요. 식물을. 자, 식물이 나왔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너가 나왔기 때문에 인간이어야 돼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본인이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치, 뭐 이렇게 동물이긴 하죠. 뭐 잡식 동물이긴 한데 우리가 보통 사람을 동물이라고 지칭하지 않잖아. 너라고 지칭을 하면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플랜트를 디스플레이 볼스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너가 나와야 돼. 너가 우리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아직 지금 동물 얘기잖아. 자, 그래서 인트리션, 직관적으로 동물들은 안다라는 거야. 야, 이거에서 멀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진화가 거쳐서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제 계속, 계속 우리에게 유산처럼 유전이 된 거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본능적인 지능이 됐다. 지식이 됐다. 그쵸? 이런 것들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인트리션 직감이라는 게 그러나 It's not just in animals. 이게 동물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자, 여기서 이제 너 즉 사람 아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은 제껴지면서 여기서 이 vegetable을 싫어하는 거 Disflavors는 지금 여기서 이 채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채소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가 지금 클리어됐네요. 그쵸? 지금 하나 클리어됐고 자, 이런 것을 싫어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거다. 그래서 너 궁금해하지 않았냐 궁금해한 적이 없었냐 왜 애들은 채소를 싫어할까? 그쵸? 아직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죠. 나이가 지금 19살, 18살 돼도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보통은 어릴수록 채소로 극혐합니다. 맞죠? 네, 아주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It dies It dies 이거 디스커팅하게 만들어서 It dies 란다. 이 두 개를 찾아야 돼. 자, Dr. Steven이 자, Justify에서 했대요. 이거를 정당화했대요. 바로 우리의 이런 유전적인 프로그램의 일부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의 내적인 지능이다.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내적인 지식이다. 자, 좋았어. 이거 It이 지금 나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쵸? 어, 왜냐면은 우리의 이 Genetic Programming 우리의 Inner Intelligence를 이 수를 지칭하면은 적절해 보입니다. 흐름상 자, Since many vegetables 많은 이런 채소들이 이 Anti-Nitrients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너의 몸이 이것을 멀어지게 그것과 떨어지게끔 만든다라는 거야. 떨어지게 만드는 거. 그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의 Inner Intelligence가 그치? 너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얘가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것들로 멀어지게 하는 이 행위를 하고 있네요. 그쵸? 행위까지 완벽하게 나와버렸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답이 세 개가 다 나왔으니 정답 그냥 꽂아버리면 되네. 5번에 끝. 그쵸? 자, 그래서 너가 굉장히 이런 발달에 있어서 되게 프레이저 하겠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는 거야. 그쵸? 거부하는 거. 그래서 It does this 이것을 이렇게 하는데 너의 그런 Tasteable's가 이 맛에 대해서 역겹게 느끼게 만들므로써 이것을 한다. 그래서 세 개가 지금 나란히 탁탁탁 나와주고 나서 이제 5번에 탁 들어가고 나서 뒤에 as you grow. 그래서 네가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Anti-Nutrients에 대해서 버틸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이걸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는 흐름인 거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 단절감으로 풀기는 조금 어려웠던 문제야. 쌤이 문장 삽입 스페셜 해가지고 이거를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고 그다음에 쌤이 독해 강의에도 있지만 자, 이것들을 이제 맞춰갈 때 여기에 있는 단서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단절감을 느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너네들이 이 문제가 오답률이 높았던 건 단절감이 안 보여요, 잘. 안 끊겨. 그래서 어려웠던 거야. 그래서 단서를 활용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어려웠어. 좀 오답률이 높은 말 했었던 특히 4번이랑 되게 많이 헷갈려했습니다. 쌤이 현장 강의 애들에서도. 쌤이 형, 이게 더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얘가. 아마 여러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체감상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 그치? 이 해석이 돼도 이거 한글로 봐도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특히 과학 같은 걸 안 좋아해야 돼. 특히나 어려웠을 거고. 쌤이 얘기했잖아, 근데.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들은 이게 과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이런 센스를 발휘할 수 있어야 돼. 아, however 나왔구나. 얘 속성이랑 얘 앞에 있을 문장의 속성이 반대겠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근데 여기 이 however를 활용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역자부위 나오고 나면 바로 앞에 있는 그 주체에 대한 반대 특성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통 여기까지 안 끌고 가거든. 자, 그러나 이 돌의 위자리티라는 건 단단함 같은 게 의미를 한다는 게 뭐냐면 이런 육지의 오르락, 내리락이 만조와 함께, 타이저와 함께 바이오, 스마일로 더 작기 때문에 그쵸? 조수간만이 된 물보다 그것이 우리가 오션 타이저요. 이 바다의, 해양의 그런 조수간만 보게 되는 이유다. 그래서 지금 보면 땅과 그리고 이 바다의 차이점을 얘기를 하면서 땅은 안 보이고 바다만 보여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캐치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그쵸? 그럼 앞에는 뭐 땅 뭐 땅이 보입니다. 땅이 보입니다. 또는 뭐 땅과 바다 뭐 다 보입니다. 뭐 그러나 바다만 보입니다. 이렇게 속성 변화가 가능하겠죠. 자, 근데 이거를 지금 체크하기 되게 어려웠고 어, 쌤도 이거를 이제 활용을 문제를 풀면서 해보는 것보다는 쌤이 문제를 풀 때도 어, 이건 뭐 단서가 이게 잘 안되네? 좀, 이 하웨벌 활용이 좀 애매하네?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 쌤은 어떻게 문제 푸냐면 바로 단절감으로 넘어갑니다. 단절감. 이 지문에서도 단절감이 있었는데 해석이 어렵다 보니까 아, 이게 뭐 단절감을 찾기가 쉽지 않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자, 설명은 그냥 빠르게 갑니다. 차인데 이 다리 끌어당기는 거야. 그쵸? 우리 소위 말하면은 뭐예요? 중력이잖아요. 그쵸? 어, different parts of our planet 우리의 지구 지구의 다른 부위를 이렇게 당기는 차이가 있다. 당기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들이 효과적으로 stretching force 한다. 어디는 당기고 어디는 안 당기는가 이게 stretching이 되는 거야. 오케이? 아, stretching force에 대한 얘기구나. 자, 이게 이게 stretching force겠죠? 이게 우리의 지구를요. 약간 더 stretch out하게 해준대요. along the line of the side to the moon 이 다리 보이는 그 라인과 그리고 어, 아주 약간 컴프레스 이렇게 압축시키기도 한다라는 거야. 그것에 대한 어, 직각 라인에 따라서 하여튼 이걸 막 명확하게 이럴 필요 없이 스탠바이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면 됩니까?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맞죠? 이 내용이 안 나올 건데 다음에는 이거 해서 뭐예요? 그쵸? 어, 우리가 이거를 갖다 무슨 용비어찬 것처럼 해서 국어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이거를 막 하나하나 분석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쵸? 문제 풀게만 만들면 되잖아. 답만 맞추면 돼. 우리는 그치? 자, 뭐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stretching force에 대한 정의가 연결되고 있어. 단절감 없다. 그치? 그리고 하우웹으로 활용하기도 애매해. 자, 또 title. 야, title이 나왔네 이제. 그치? 그럼 이제 슬슬 긴장해야 되겠네요. 타이틀 스트레칭이 이 조수간만에 이 스트레칭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만족, 간조 이런 거 아시죠? 자, 그럼 달의 중력에 의해서 발생된 이런 스트레칭이 우리의 전체 지구에 영향을 끼칩니다. 땅과 바다 둘 다 끼친다. 안과 밖으로 땅과 물을 다 영향을 끼친대요. 타이즈가. 그치? 그러고 나서 자, 쌤은요. 이거를 활용해서 답을 찾았어. 뭐였냐면 The stretching also explains. 요거. 지금 보면은 이 스트레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정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쵸? 정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 3번 뒤에서 갑자기 스트레칭은 또한 설명한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칭이 이렇구나라는 정의를 하고 있다가 얘는 또 설명을 추가적으로 또 해준대. 그러니까 또 해준다라는 건 뭐냐면 스트레칭이 설명을 한 게 한 번 나왔어야 됐다는 거야. 스트레칭이 뭔가를 한다라는 설명이에요.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스트레칭이 또한 설명한다? 어, 근데 앞에 설명이 없고 정의만 있었는데? 이상하네? 약간 이거를 나는 감지를 한 거고 이거를 간자가 못 느낀 친구는 감지가 안 된 거지. 그치? 그리고 어, 여기서 설명합니다. 왜 there is generally too high ties가 있는가? 또는 too low ties가 있는가? 만조 간조가 왜 두 번 있는가? 오션에 매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은 이 설명이 안 된단 말이야.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그치? 또한 설명한다라는 게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바다랑 땅의 안팎으로 다 영향을 끼친다. 근데 바다에만 두 번이 보인다. 이거는 지금 연결이 안 된단 말이지. 설명적으로. 또 맞지?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하와웹으로 활용한 하와웹으로 활용한 뒤에 속성. 그쵸? 이게 바다만 보인다는 속성. 근데 3번 앞에는 땅과 바다에 영향을 다 끼칩니다. 그러니까 반대 속성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땅은 안 보여요. 그러나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3번 자리이고 두 번째 단서는 스트레칭 얼쏘 익스플레인즈를 활용한 이 얼쏘로 활용한 단절감. 이 두 가지를 활용했다면은 완벽했을 것이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접근했으면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쌤이 일단은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확실한 거는 쌤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친구들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내신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고 체화가 안 돼서 지금 문제를 자꾸 틀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3학년 겨울 바학, 그렇죠? 이 겨울 바학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유형 공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쌤의 강의 유형 공식을 통해서 확실하게 익히시면 너무나도 좋겠다. 뭔 말이지 않겠죠? 좋았어. 우리는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